미틀토리 신빅 인생 최악의 하루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다 숨었니? 마, 천천히 해라 숨을 시간 줘야 하지 않겠나? 여기 숨을까? 저기 숨을까? 찾는다! 어, 건물 찾아왔다! 아휴, 왜 이렇게 잘 찾는데? 어, 아마 머리가 커서? 무엇이라? 나바 나무만 찾으면 되겠지? 어디갔지? 여기있다! 아, 아쉬워! 숨바꼭질 너무 재밌다! 이번엔 내가 술래할게! 그래,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금비 찾았다! 아휴, 나 더 이상 안 날랐다 신비 여기있네 아휴, 나와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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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머리가 낀 것 같아! 아아, 어떡해! 아휴, 큰일 났대! 빨리 119에 신고하자 네, 119입니다! 저기, 도와주세요! 신비 머리가 꼈어요! 으아암암암! 으흐흐! 자! 영! 자! 영! 자! 으흐흑!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전하게 놀아야지! 다음부턴 조심해야한다! 아이고, 큰일 날뻔했데. 숨바꼭질은 그만해야겠다. 진작에 공놀이 나올걸. 그럼 공놀이 하자. 나 저기 가 있을 테니까 잘 던져줘. 알겠어. 자, 받아. 라바나브네. 라바나브, 숨바꼭질 하자. 그래, 그래. 야, 너 뭐하는 거야? 공 말아가잖아. 야야, 조심해라. 안타까워. 신비, 위험해. 아이고, 운이 괴났나.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차가 다니는 도로로 급하게 뛰어오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저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네, 죄송합니다. 너희들 어디 숨어있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으이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숨바꼭질 하고 있었나. 됐어, 됐어. 그냥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자. 슝! 미끄럼 드럭스루 재밌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불짐도 엄청 재밌어. 슝! 정신차! 진작에 놀이터로 올걸 그랬다. 하하하하! 아우, 더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아우, 더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아우! 신비야, 괜찮아. 빨리 119 전화해. 헉! 3, 1, 9. 여기 놀이터에 신비가 쓰러졌어요. 이런, 너무 더워서 탈수 증세가 왔어. 아우, 머리야. 그쵸, 닌터네. 아우, 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땐 밖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아우, 저희는 안전하게 놀이터에서만 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꼭 물도 충분히 마시고 쉬어가면서 놀아야 한다. 네.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신비, 니가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얼른 집에 가자. 어? 이게 뭐지? 지갑이잖아. 누가 잃어버렸나 보다. 잠깐, 지갑이 두꺼운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안 돼. 경찰서에 가져가야 해. 어, 경찰 아저씨! 응? 신비, 또 너니? 무슨 일로 경찰서에 온 거야?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니니? 너는 왜 그렇게 말썽만 보리고, 하루 종일 사고나 치고 다니고. 아, 그게 아니라고요.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왔다고요. 뭐? 니가 지갑을 주워왔다고? 이거 내 지갑이잖아. 고맙구나.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으렴. 신비야, 미안하구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니 대단한걸. 오늘이 그렇게 운 나쁜 날은 아니었네. 하하하. 토리야, 토리야, 도와주세요! 1, 1, 9! 불렀을 때는 1, 1, 9! 다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디든 출동하죠. 믿을 수 있어 1, 1, 9! 소방차와 1, 1, 9! 응급차 출동해요.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요. 기억해 우리는 1, 2, 9! 도둑! 도둑!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1, 1, 2! 고! 위험할 때는 1, 1, 2! 도둑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 출동하죠. 믿을 수 있어 1, 1, 2! 고! 경찰차는 1, 1, 2! 누군가 위험할 때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요. 기억해 우리는 1, 1, 2! 우리가 친구들을 지켜줄게!